정부가 수소경제 활성과 로드맵 이행을 위해 3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을 투입해 본격적인 기술 분석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. 산업부를 비롯한 과기정통부와 기재부, 환경부, 국토부, 해수부 등 6개 부처는 수소에너지 기술을 크게 생산과 저장, 환경과 인프라 등 5개 분야로 분류하고 3월부터 기술 로드맵 수립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 올해 하반기 기술 로드맵 수립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기술 개발이 필요한 중점 투자 분야를 도출하고 부처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.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, 2040년까지 수소차 누적 생산 620만 대, 수소충전소 1,200개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.